결혼 3년 차 넘은 여자 중에 갑자기 자기 남편보고 심장이 막 뛰고 그러는 여자가 있을까? 너를? 헐. 보안철조망이 인위적으로 끊긴 흔적이 있었습니다. 그 사람이 정말 너를 사랑한다고 믿는구나. 어, 믿어. 사람이 있는 게 저렇게까지 꼴보기 싫기가 쉽지가 아닌데. 배신하고 뒤통수 치고 뒤에서 딴짓하고 그러는데 확 다 죽이려고. 쫄 거 없어. 무서워서 했어. 엄청 두근두근했다, 진짜.